앞으로 저희 뉴스타파는 그 어떤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방송 오직 시민 여러분을 바라보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뜻을 함께하는 수많은 언론인들과 함께 죽어가는 저널리즘의 복원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가 들어가겠다는 데 왜 그래요. 저희들을 미행하는 게 상당히 놀라운데요. 모으십시오. 순수하다니까 먼저 그런 해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말씀을 좀 왜 치고 그래. 감춰진 사실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고 배제되고 소외되는 목소리에는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제가 이렇게 봐도 네. 더러운데 팔로 나오셨어요? 이건 할머니가 직접 농사지으셨어요? 오늘은 뉴스타파가 방송을 시작한 지 꼭 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뉴스타파는 3만 5천 진실의 수호자와 시청자 여러분 덕택에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뉴스타파는 초심을 잃지 않고 99% 시민들을 위한 독립 언론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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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상하냐. 네. 네. 네.